오늘은 2017년 7월 20일 입니다. 금요일 인데요. 아주 날씨가 무덥습니다. 저는 지금 경주 황복사지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저쪽 민간어무에 3층 석탑이 있고, 최근에 성립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한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야나 발견됐습니다. 여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방옥산에서 떨어지는 곳에, 이렇게 줄여서 황복사지에 활용되어서 강간지주가 현재 남아있습니다. 눈조형 사이에 절단된 상태로 아랫부분만 현재는 남아있습니다.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구요. 현재는 뭐 큰 장식은 보이지 않습니다. 반대편에 보시면 작게 간구가 마련되었으면, 아, 간공이 마련되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. 작게 마련됩니다. 상당히 큰 장관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저 멀리 보문사지가 보이고, 진평왕릉이 보이고 있는 보문들입니다. 복사지, 강간지주입니다. 복사지, 강간지주입니다.